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4번에 표준 대기압을 나타낸 거 당연히 760mm 수은주 그죠? 1.033kg폼스 제곱센티미터 14.7PSI 다 맞죠? 뭐가 아니에요? 1번이죠? 1ATM이어야 돼요 자 5번에 보시면 대기압이 14.7이고 게이지압력이 23.2PSI면 절대압력은 두개 더하면 되죠? 14.7 플러스 23.2 이렇게 해주시면 37.9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중력가속도가 32인 곳에서 질량이 10파운드인 물체의 중력은 얼마인가 파운드포스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F는 MG잖아요. 얘를 파운드포스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10파운드고요. 중력가속도가 32피트퍼세크제곱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는 32.174, 음 어떻게 되죠? 파운드피트, 파운드포스, 세크제곱 요걸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9.94 파운드포스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의 발열량이 많이래요. 킬로칼로리퍼킬로그램일 때 연료 1kg이 연수해서 30%가 유용한 일로 전환된다면 500kg 물체를 얼마만큼 높이로 올릴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7번에 1kg이 연수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만 킬로칼로리의 열을 낸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킬로그램, 킬로그램당 만 킬로칼로리니까 1kg이면 이거 지어지면 만 킬로칼로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30%만 유용한 일이래요 곱하기 0.3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3000칼로리가 나온대요. 킬로칼로리 요만큼이 1로 지금 전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냐면 500kg의 물체를 얼마만큼 높이 올릴 수 있겠는가 그랬으니까 위치에너지를 따져야 되니까 얘를 줄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3000kcal 1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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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1kcal 4.184 줄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2.6 곱하기 10의 6승 줄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러면 이제 됐네요. 어떻게 돼요? 위치에너지는 Mg H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12.6 곱하기 10의 6승 줄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500kg짜리 물체래요. 500kg짜리 물체를 중력가속도는 9.8이고요. 그 다음에 H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H를 구하면 H가 얼마가 나오냐면 2,571m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2.57km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영하 20도씨의 얼음 10g을 40도씨의 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 이거는 되게 쉽잖아요. 사실 이거 중학교 때도 나오는 문제인데 은근히 많이 나오죠. 이게 은근히 많이 이용이 돼요. 자 그럼 8번 보시면 Q는 지금 몇 구간으로 나눠야 되냐면 영하 20도씨였던 게 0도씨 얼음으로 되죠. 0도씨 얼음이었던 게 0도씨 물로 돼야 돼요. 얼음이었던 게 그러면 얘가 다시 40도씨로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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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를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Q1, Q2, Q3를 더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일단 비열이 얼마냐면요. Q는 지금 MC, 델타, T잖아요. 그러니까 Q1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10g이래요. 10g. 비열이 얼마냐면 얼음의 비열이 0.5래요. 0.5로 주어졌어요. 그죠? 칼로리 퍼 그램 도씨 그 다음에 온도차가 20도씨 이렇게 되죠. 이게 Q1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잡열이에요. 상태 변화가 있었죠. 우리가 열을 가하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잡열이 얼마로 주어졌냐면 80 칼로리 퍼 그램이래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몇 그램이냐면 10g이죠. 10g.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지금 10g 곱하기 비열이 1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온도 변화는 40도씨 이렇게 돼요. 얘를 싹 다 더해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요. 1300 나온대요. 1300. 자 9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0도씨 얼음 1g을 1기압화에서 100도씨의 수증기로 전환한대요. 그랬을 때 필요한 열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러면 0도씨 얼음 얼음 그러면 0도씨 물 100도씨 물 100도씨 물 100도씨 수증기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 둘 세 개를 지금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얘 먼저 계산을 하면 얘는 뭐예요? 지금 잡열이죠. 융해 잡열을 쓰면 돼요. 얼마냐면 80 칼로리 퍼 그램이래요. 근데 1g이라고 했죠. 지금 얼음을 플러스 얘는 지금 비열이 1이에요. MC 델타 T MC 델타 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역시 잡열이죠. 얘가 지금 물에서 수증기로 된 거니까 뭐냐면 어떻게 돼요? 물에서 수증기로 된 거니까 기화 잡열이 되죠. 기화 잡열 그러니까 540 칼로리 퍼 그램 곱하기 1 그램 이렇게 되죠.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720 칼로리가 나온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0번에 500도씨를 K F R로 전환하래요. 그러면 일단 500도씨니까 2, 7, 3만 더하면 K가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K는 500 플러스 2, 7, 3 7, 7, 3 K예요. 그죠? 그 다음에 T 다시 도 F는 어떻게 되냐면 5분의 9 곱하기 500 플러스 32가 되니까 몇 도 F예요? 몇 도 F냐면 932도 F래요. 그러면 도 R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932 플러스 460 해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392도 R 이렇게 나온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에 1킬로와트는 킬로그램 플러스 미터 퍼 세크로 하면 얼마? 이거 외우셔야 돼요? 102 이렇게 된다는 거 1킬로와트는 102 킬로그램 플러스 미터 퍼 세크랑 같은 단위다 라는 거 잘 나와요. 언제 잘 나오냐면 특히나 단위 조작이나 아니면 연력학에서도 우리가 베르노이는 꼭 나오거든요. 그럴 때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엘리베이터의 정원이 20명이래요. 한 사람의 무게를 60으로 하고요. 운전 속도를 60미터 퍼 민으로 할 때 필요한 동력을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을 해보시면 12번에 자 일단은 20명이래요. 그런데 한 사람당 무게가 60킬로그램 폴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총 무게가 얼마예요? 킬로그램 폴스 1200킬로그램 폴스예요. 무게가 그죠? 그런데 얘를 60미터 퍼 민 그러면 60미터 퍼 민이라는 건 우리가 초당으로 바꿀게요. 단위는 항상 초당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얼마냐면 1미터 퍼 세크예요. 그러니까 1200킬로그램 폴스 곱하기 1미터 퍼 세크는 얼마예요? 1200킬로그램 폴스 미터 퍼 세크가 되죠. 그럼 얘를 뭘로 바꿔요? 지금 PS로 바꾸래요. 그러면 1PS는 얼마다? 75킬로그램 폴스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를 단위를 환산을 시키면 75킬로그램 폴스 미터 퍼 세크가 1PS 아이다.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6PS가 나온대요. 16PS 자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킬로그램의 물질 비열이 0.2고요. 100도시로 가열한 후에 이것을 20도시의 물 100킬로그램 중에 냉각시킬 때 최종 도달 온도는 얼마인가? 이거는 뭐냐면 13번에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과 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잃은 열이 어떻게 돼요? 얘가 잃은 열은 지금 10킬로그램 비열이 0.2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고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였냐면 100도시래요. 100도시인데 얘는 온도가 이렇게 100도시였다가 떨어졌을 거고 저온의 물체는 지금 얼마냐면 20도시래요. 20도시였다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형 온도가 이루어지겠죠. 이거를 T라고 놓읍시다. 그냥. 얘는 어떻게 된다? 100 빼기 T 이게 바로 뭐예요?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이 돼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 저온이 지금 얼마냐면 물 100킬로그램이래요. 100킬로 100킬로그램 곱하기 비열은 얼마예요? 1이죠. 1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고요. 얘는 T 빼기 20이 되죠. 20이었다가 T까지 올라갔으니까 온도 변화량이 T 빼기 20 이렇게 해서 T를 구해주시면 T가 얼마가 나오냐면 T는 21.6도시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피스톤 지름이 2인치인 4중 게이지를 사용해서 압력을 측정하려고 한다. 피스톤 위에 10파운드의 물체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게이지 압력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중력가속도는 이렇고 피스톤의 중력은 무시한다. 그러면 P는 A분의 F가 되겠고요. 그죠? 얘는 A분의 M, G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지금 뭘로 했냐면 저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GC로 나눠주면 중력 단위가 나오겠죠. 이걸 해주면 지금 얼마냐면 10파운드래요. 그 다음에 중력은 32.174 똑같네요. 그죠? 피트 퍼 세크 제곱이고요. A가 지금 얼마냐면 A가 2인치 4분의 파이 곱하기 224인치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피트로 바꿔주면 1피트가 얼마예요? 12인치잖아요. 그죠? 아 단위를 PSI로 하래요. 어우 다행히 단위를 PSI로 하면 PSI 단위가 뭐예요? 파운드 파운드 폴스 퍼 인치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 굳이 이걸 안 해도 상관없겠네요. 안 고쳐도.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174 파운드 피트 퍼 파운드 폴스 세크의 제곱이 되죠. 그럼 파운드 파운드 지워지고 피트 피트 지워지고 세크 이거 되고 얘 올라가면 파운드 폴스 퍼 인치 제곱 나오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PSI 라 한다. 이걸 다 계산기로 두드려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3.184 가 나온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할게요. 지상 60m 높이에서 물체가 떨어지고 있다. 지상에서 20m인 위치에서 물체의 속도는 얼마인가?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얼마냐면 60m래요. 떨어지고 있는데 지상 20m 여기가 20m예요. 여기서 물체의 속도를 구하래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옛날에 배웠던 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이게 중학교네요? 고등학교에요? 어쨌건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거 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뭐예요?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거 이게 보존이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들고 있어요. 60m를 유지하려면 얘를 여기에 들고 있어야죠. 그럼 속력이 0이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죠.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예요. 그래서 M, G, H 이렇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질량은 안 나왔죠. 질량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M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 60 이것만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면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M, G, H가 얼마? 20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M, V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그래서 이게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M 곱하기 9.8 곱하기 60은 M 곱하기 9.8 곱하기 20 플러스 2분의 1 M, V의 제곱 M, M, M 다 지워지니까 여기서 V를 구할 수가 있겠다. 여기서 V를 구하면 얼마가 나온다? 28m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제 16번이 나왔네요. 16번 보시면 어떤 유체가 장치 속으로 1.8km 퍼 민의 유속으로 들어간다. 들어가고 나갈 때 그 유체의 운동 에너지 차가 1kcal 퍼 킬로그램이라면 유체가 장치를 나갈 때의 속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지금 이거는 좀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들어가고 있고 여기 V2로 지금 나왔대요. 이때 1.8km 퍼 민의 유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요거를 좀 단위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 퍼 세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km 가 1000m 구요. 1분이 60초가 되겠죠. 그럼 얘가 바꾸면 얼마가 되냐면 30m 퍼 세크 에요. 그죠? 이게 V1 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V2는 V2는 아직 V2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갈 때의 속도는 그죠? 자 그럼 됐어요. V1을 이렇게 주워줬고요. 유체가 장치 속으로 이 유속으로 들어가는데 나갈 때의 운동에너지 차이가 얼마냐면 1kcal 운동에너지 차이가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우리가 운동에너지는 K로 쓰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에서 위치에너지는 P로 쓰죠. 이게 얼마냐면 1kcal 퍼 kg 이래요.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줄 거냐면 줄로 바꿔줄게요. 줄로 바꿔주면 1kcal 1000kcal 되고요. 그 다음에 4.18 1kcal 가 4.184 줌이 되죠.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4.184 줌 퍼 kg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변한 거 아시겠죠? 여기서 여기로 나가는 동안에 그러면 변화된 에너지가 이만큼이니까 일단 얘가 뭐예요? 1분의 1 M V의 제곱 V의 제곱 빼기 1분의 1 M V1의 제곱이 얼마냐면 30의 제곱이에요. 이게 바로 4.184 줌 퍼 kg 이래요. 그러면 kg당 했으니까 이거 M 필요 없죠. kg당 했으니까 이거를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V2가 96.3m 퍼 세크가 나온대요. 다 됐네요. 그럼 끝났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갈 때의 속도를 km 퍼 민으로 다시 환산을 하래요. 그럼 다시 환산해줘야 돼요. 처음에 이 단위를 왜 이렇게 환산을 했냐면 이 단위를 쓰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이거를 쓸 수 있거든요. 공식을. 그래서 줌 퍼 kg 줄로 바꿔주기 위해서 m 퍼 세크로 바꿨는데 다시 바꿔요. 그럼 다시 바꿔야죠. 세크 그럼 어떻게 된다? 1,000m가 1k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이라고 했으니까 60초가 1민이 됩니다.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5.78km 퍼 민 이렇게 나온답니다. 지금 연력학에서 나오는 단위를 계산을 해보셨잖아요. 이런 단위들은 사실 양론 단조에서 나오는 단위 환산보다는 한 차원 위에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구한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상태가 변하면서 그 열량을 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은 차원이 조금 더 높은 그런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연력학의 기초에 대해서 모두 공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